약딜 처음에 천상 넣어줬어, 세게 때린다 딜이 안 들어가는데? 아 이제 들어간다 아이 노딜하고 있다가 야, 나왔음? 일단 각성기를 한 90만 정도 박아놨으니까 이제 각성기 쓰지 마 각성기 이상 쓰지 않으면 각성기 좋은 타이밍인데 나 지금 이거 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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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왔다 반사 아, 미안해요 아닌데? 아니었던 거 아니야? 아까 전에 그 동그랗게 그 패턴 지금 쫄, 손 보면은 하얀 거 왼쪽 왼쪽에다가 악성기 잡았고 들어가면 돼,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 안에, 이 안에 이렇게? 오, 재밌네 이것도 한 두 번 해야 돼요 와, 윤주님이 어글먹고 주니까 너무 편하다 갑니다 저도 지속 딜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생각보다 첫 딜에 많이 넣어둔 게 없잖아 거의 남아보는데 나왔음 이거 빠지고 이거 끝나고 음 고 아õ 로 어, 방찬 방해먹 Ou 어색 뭐 살았다 이상이 이거 멀리 피한 배allow 4 파이너 What the looks like как 뭐 아 아 갑니다 또 아야 개 재빨라 한 8줄인가 또 들어가 갔다 아 신조어 얘도 개 움직이네 엄청 쫓아오는 어떻게 좀 좀 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여기로 어 얼코 한일 맞추기 힘들겠다 야 앞으로 가면서 때문에 스킬들 꼴 이다 소가야 그래서 어 어 내 도피 나의 될 거동 꼭 가지마 한 대만 맞아 아 무력 칼 쏜다 나한테 온 조마크 무력이 안되지 했었음 나의 2초 3초 왔음 반가감 하 반가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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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잘 못둘렀다 와 가운데 계속 가네 고생하셨습니다 이 거고 이 거고 이 거고 이 거고 아 아 쓰지 겨우생 했는데 하나 그렇게 얼마나 해 어제 하자 이상트 시켰는데 아니면 될 거 더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야 모르겠어 이렇게 너무 많은 콘텐츠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